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북요리 지삼선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껍질을 까고 칼로 돌려가면서 잘라 그릇에 담는다. 적당량의 전분을 넣고 감자에 고루 묻혀준다. 신선한 가지를 골라 돌려가면서 잘라준다. 자른 가지는 그릇에 담아 식초를 적당히 넣어 갈변을 방지한다. 전분을 조금 넣고 고루 묻혀준다. 청고추와 홍고추를 돌려가면서 잘라 준비한다. 대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다져준다. 솥에 기름을 붓고 120도 되면 감자를 넣는다. 작은 불에서 천천히 3분간 노랗게 완전히 익으면 건져낸다. 기름 온도를 210도까지 높여 가지를 넣고 튀겨준다. 가지를 튀길 때에는 기름 온도가 높아야 가지가 기름을 먹지 않는다. 가지를 약 1분간 완전히 익게 튀겨준다. 꺼내기 전 고추를 넣고 10초간 이따가 같이 건져 기름을 제거한다. 솥에 적당향의 기름을 넣고 달구고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고 큰 불에서 향이 나게 볶는다. 향이 나면 굴소스를 넣고 작은 불에서 향이 나게 볶아준다. 생초와 물을 넣고 간을 한다. 소금, 치킨, 파우더, 설탕을 조금씩 넣고 큰 불에서 끓여준다. 약간의 노추로 색을 낸다. 끓으면 전국물을 넣고 걸쭉하게 만든다. 명유를 넣어 요리에 색감을 올려준다. 튀겨낸 감자, 가지, 고추를 넣고 고루 뒤집어 볶아 그릇에 담아낸다. 소금, 치킨, 파우더,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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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소금, 치킨, 파우더,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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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이 와중에ил 제품이 완료됩니다.